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건강한 생활 일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클로징에 닭고기는 많이 이거 있잖아 이거 계속 들었더니 다른 닭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닭고기 생각도 안 나고 광고 스며드는 게 특히 노래 이런 걸로 하면 끝입니다 우리 3%송도 그거 우리 3%송 참 어디 갔지? 계속 해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요네라 계속 나오나요? 요즘도? 결국 얘기는 그냥 좀 들어달라는 얘기였죠 한번 들어봐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 뉴스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권순우 친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이것도 중독이 이런 거야 인사 그런가요? 십년을 미뤄고 짜잖아 오늘 따뜻하게 풀라 입고 오셨네요 아유 하나 또 태무? 요거는 제가 쿠팡으로 갔습니다 웬일? 오 명품 샀네 쿠팡이요 명품 쿠팡 명품이지 명품 플랫폼 하나 인쇄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요건 이제 만팔 갔는데 만팔천원? 네 오 그럼 태무에서 10장 사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태무 한 6장 6장? 네 근데 확실히 질이 좋더라고요 아 국산이 질은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었겠지만 그렇겠죠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좀 전에 정 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저기에요 엔비디아 PBR 삼성전자에 적용하면 한 200만원 간다 네 한 30배 되니까 PBR 기준으로 보통 삼성전자는 PBR 한 2배 조금 안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센 공약을 내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좀 표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세요 상법 개정안에다가 이사회의 모든 주주의 평등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 재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되게 싫어하는 정책이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왕 포퓰리즘을 할 거면은 좀 그렇게 거버넌스적으로 센 정책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프로가 늘 주장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상법 개정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상법 개정안 얘기고 뭐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해서 공개 매수하는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세게 질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PBR을 엔비디아 수준으로 맞추는 면은 좋다 뭐 이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아무리 어렵게 그냥 삼성전자 시총을 그냥 애플 시총에 맞춰준다 오지 애플부터 훨씬 비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경 한 3천조쯤 되거든요 30배 때려버리면 일경 3천조 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 야 진짜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 안하고 삼성전자가 다 사면 되겠구나 30배 부부가 그냥 확 늘어나네 아유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건데요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 인수한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뭐 어제 그 한미약품 하고 맞아요 저것도 좀 어 이건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오리온이 초코파이가 레고캠을 네 그 일단 오시아의 한미사이언스 관련한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특별히 걸릴만한 건들은 별로 없기는 했었어요 이사회 결의로 한 거고 뭐 그런 건데 내용은 어제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건너뛰고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걸림돌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거 얘기를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한미사이언스 2대 주주 한미사이언스의 아들들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한미사이언스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 그러면 지금 이 한미사이언스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거를 그 오시아의 홀딩스가 인수하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예전에 SM이 카카오가 SM이 인수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SM이 신주를 발행을 한 다음에 전환사체하고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카카오가 그걸 인수해가는 구조였거든요 원래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게 3자배정 유상증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안 될 때 보통 하거든요 기존 주주들이 나 안 할게 아니면 전략적으로 네가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니 합의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주주들이 근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시도도 없었잖아요 근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게 예전에 카카오하고 SM 쪽의 가처분 논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정도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어제 취재하다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두 분이죠 장차남 그분들이 내가 유상증자 해야 돼? 그러면 그분들이 유상증자 그 정도 규모를 납입할 수 있는 형편인지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지난번에 카카오와 관련했을 때도 이수만 총괄PD가 그 지분을 다 인수할 정도의 돈은 없었잖아요 근데 가처분은 좀 낯었어가지고 저도 그냥 봤을 때 저 정도 지분 가지고는 주충 가지고도 안 될 거고 쉽지 않을 건데 뭘로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법조계 쪽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카카오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리온이 레고캔바이오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오리온이 5,500억 원을 투자해서 레고캔바이오 지분 25%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고캔바이오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구주 창업주 김용주 대표와 박세진 사장의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25% 이상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어차피 최대 주주가 회사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오리온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리온이 산다라기보다는 오리온 바이오로직스가 삽니다 아, 오리온도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아니, 바이오로직스 없는 재벌은 어디예요? 오리온 바이오로직스가 샀는데 여기가 원래 알테오젠을 살려고 했던 걸로 알테오젠을 원래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이게 대부분 아까 OCI홀딩스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넘어선 성숙 국면으로 넘어선 기업들은 뭔가 신규 어떤 성장 동력을 원해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중국을 중심으로 식품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가 오리온이 식품 기업들도 이쪽 바이오 쪽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식품 관련한 것들 하다가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중국 쪽에서도 합작 회사들 의약품 회사하고 합작 회사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레고캠바이오는 어떤 회사냐면 저는 이 멘트들이 참 좋았는데 일단 뭔 일 하는지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항체 이런 뭐라 그러더라 항체 약물접합체 ADC라 그러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암세포가 있으면 유도탄처럼 가서 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암세포만 공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도체처럼 들어가는 방식인데 여기가 그래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건의 기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는 오히려 김용주 대표의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난 21년에 비전 2030 통해서 연간 2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1개 독자 임상 진입 목표를 세우고 5년 내 5개 임상 일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기존보다 2배 목표인 4년간 4, 5개의 후보물질을 발굴했고 5년 내에 10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들을 또 신규로 세웠다 원래 세웠던 것보다 후보물질이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자기네가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1조 원의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돈이 없어서 포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한 2,200억 정도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금방 고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수천억의 기술 이전 자금 수익 외에 추가로 한 5천억 정도의 자금 확보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금 필요한 걸 생각하면 이거는 오리온같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투여를 받아서 가는 게 자기네들이 목표로 했던 비전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산업의 문제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하나로 쭉 가다가 이거 망하면 그냥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망할 때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다른 걸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또 증자 받아서 몇 년 버티고 전환사체 관련해서 몇 년 버티고 이게 굉장히 각 회사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회사들을 같이 보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자체가 바이오텍 하나하나가 다 파이프라인을 너무 약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OCI하고 한미사이언스도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하고 바이오텍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오리온 같은 경우도 식품회사로서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도 막 돈 잘 버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에다가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레버리지 굉장히 큰 산업을 붙여가지고 한번 성장해보자 이런절로 해야 돼요 좋아하는 바벨이구만 바벨이구나 이게 자본력이 좀 있는 회사가 여러 개를 갖고 가면서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놓고 10개 중에 하나 대박나면 아 땡큐고 한두 개 또 잘 안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다 너무 지금까지 각각각각 돼 있으니까 너무 복불복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렇죠 각 회사별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갖고 있으면 한국 전체 바이오 산업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그중에 하나는 될 거니까 근데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회사 자체가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되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분명히 임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쓰면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상쯤에서 기술 수출이 안됐다라는 거는 삼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야만 그 기대를 주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잘 아는 회사는 아닌데 주변에 바이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게 들었던 거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도 결국 세계 탑을 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세계에서 1등, 2등 할 거 아니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5등, 6등 할 만한 건 가지고서 계속 홍보하고 IR하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에 대표이사가 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ADC, 아까 항체 유도체 ADC가 항암제에 대해서로 급부상하면서 고객사인 시젠, 이뮨우젠과 같은 성두 경쟁사들을 M&A 하거나 라이센싱을 통해서 ADC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ADC 플랫폼 보유 경쟁사들은 임장 실패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ADC의 붐 속에 저희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고유 링커, 톡신의 차별적 정정을 인정받으면서 ADC 탑 플레이어로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글로벌 탑 레벨에 있는 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달성한 데스를 글로벌 탑 레벨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가 돼야 되면 대박이 되고 안 되면 쪽박 차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뒤따라가는 것들 중에서도 좀 처지는 거는 되더라도 대박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임상 성공해서 승인받았어요라고 해도 못 팔아요 그런 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이 꽤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넘기면서라도 자금 조달해가지고 글로벌 탑 바이오텍 만들고 싶다라는 이 방식은 저는 그래도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도 이제 폰 매니저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순수 바이오 재벌 그룹에 속해 있거나 또 제약사에서 바이오사람 하는 거 말고 그중에 딱 꼽으면 여기 꼽더라고 네고캠? 네고캠이나 알테오젠 딱 꼽더라고 그죠? 네 근데 그전에는 제가 개별 기업 얘기여가지고 딱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이런 일이 했었고 그럼 기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포스코 이사회가 이번에는 중국 황제관광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전에는 캐나다 황제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호화 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비판을 좀 받고 캐나다는 이사회를 캐나다가서 열었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를 그냥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해외까지 가서 해 명분이야 해외법인이 있으니까 가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위험지의 수사대로 이첩을 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제금융사건을 다루는 데가 서울경찰청인데 이게 근데 무슨 사건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배임 혐의로 돼있습니다 아 자기들 돈으로 아 이게 배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배임이 되는 요인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그 돈을 많이 쓴 게 배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출장비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배임이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있고 이게 포스코 캐나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사회 비용을 나눠서 낸 것이 배임이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내야 될 거를 야 이사님들 가시니까 니들이 좀 내야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건 좀 문제 되겠네 3성급 호텔을 갈 거를 5성급 호텔 갔다고 배임은 아니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무슨 삼성전자 사장단 어디 모여서 비싼 호텔 통째로 빌려고 하잖아요 프랑크프루트사는? 갑자기 전화해서 상목국사 다 모여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게 문제까지 되나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열사들 돈을 받아서 이사회를 열었으니까 그건 좀 문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반 낸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한 3억 5천 그리고 캐나다가 한 3억 천 포스코가 한 2천만 원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이런 건들은 고발을 하면 이슈가 돼요 고발을 하면 이슈가 된다 인지로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누가 이걸 고발을 하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걸 인지해서 야 니네 거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고발이나 민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참 시점이 묘하네 거기까지 가야죠 시점이 묘하다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어떤 이 고발장에서 자극적인 포인트를 읽어드리면 하루에 평균 175만 원 수준인 5성급 호텔에 묵고 최그급 프랑스 와인을 곁들여 한 끼에 2천만 원대 식사를 하는 등 식대로만 1억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고 이동할 때 1억 7천만 원 정도가 드는 전세 헬기를 이용했으며 전세 헬기? 현직 교수 출신 사회의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게 고발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으로 물론 너무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은 확 들죠 그리고 이게 고발장에 적시가 됐다는 거는 법 위반 여부에 플러스 약간의 여론조성용 내용들이 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최정우 회장이 연임을 안 하게 되면서 회장인선을 하고 있잖아요 회초에 가동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이슈냐면 이 이사회의 사회이사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후보 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회가 가서 한 거니까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는 누구냐 사내 이사 후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사회가 전원이 갔잖아요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입건이 된 거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내 이사 후보가 다 입건이 된 거예요 누가 이건데 고발한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길어요 통상 무슨 연대 사는데 이게 맞습니다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통상 그런 데서예요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에 만들고 갈 때 최정우 회장 퇴진 운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된 게 어떻게 조금 해석이 되냐면 일단 후추위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비판의 취지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포스코 그룹 새 회장을 선출을 위한 엄정한 심사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추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시도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시첸말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보 추천위원회도 흔들리고 있고 사내의 이사 후보군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러면 사외후보로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 사외후보가 유리한 환경 아니냐 이게 우리 재계의 피카소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피카소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KT에서도 사외계 인사로 김영섭 LGCNS 대표가 결국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압박을 해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많이 흔들렸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연금 베이액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권권으로도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외부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후보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도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게 이쪽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불편하겠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솔직히 자기가 고발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했겠어요 불편하지 러시아산 털계를 먹었네 보니까 그거는 중국 아까 거는 캐나다 아 그래요? 이번 건 중국에서 백투산송이 러시아 털계 와인 뭐 얘기다 러시아 털계 비싸? 러시아산 털계는 좀 비싸요 비싸? 킹크랩보다 좀 더 비싸요 영덕대계보다 쌀걸? 아 영덕대계보다 좀 무슨 죽 뭐 있는데 아 그 박달대계? 박달대계 아 박달대계 박찬 거 비싸다 엄청 비싸고 털계 먹었구나 메뉴까지 그런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여론조성이 좀 느껴지는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을 때는 이런 얘기가 곁들여 있을 때는 뭔가 좀 추가적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최종호 회장 잇부분도 안 하고 추천도 안 됐는데 왜?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한가 보죠 뭐 뉴스는 이렇게 서로 자 세번째 뉴스 갈까요? 거기까지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세번째 뉴스는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게 땅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 잠깐 보여드렸어요 같이 보시면은 622조의 민간 투자인데 거의 500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500조 SK하이닉스가 120조 이렇게 되는데 그 뭐 지역별로 보면은 여기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2나노 파운드리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패밀리스 관련한 그런 얘기고 메모리 클러스터는 HBM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 7배 정도 되는 메가 클러스터고요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웨이퍼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뭐 HBM이나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여기에 가장 큰 화두는 사실 전기였습니다 전력이 한 10기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 전체가 쓰는 전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전력이라 엄청난 규모예요 10기가면은 대충 이거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1기가가 보통 원전 1기 얘기하면 1기가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쓰는 전기만 원전 10기짜리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일단 거기 산업단지 4개에다가 고재력발전소 만든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럼 또 용인 뭐 저 여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LNG발전 서울 바로 옆에인데 LNG발전으로 한 3기가 정도를 조달을 하고 여기에 그쪽 태양광을 전남 지역에서 좀 조달을 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원전 그쪽에 고리 울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7기가 정도를 끌어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서 진짜 아까 미래의 탑레벨로 갈 수 있는 반도체들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화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아닙니다 오늘 왜 이래 왜 그래 자꾸 선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쭉쭉 넘어 넘어요? 뭘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얼어있어 사람이 지난주 지지난주 태양할 때는 안 그러더만 왜 그래 아니 뭐 최악의 상황 가봐야 뭐 뭐라겠어 파차하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취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음모론이라기보다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무슨 얘기들 하고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한 판결이 좀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거는 사면을 받았는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시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여론은 빼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앞두고서 이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500조짜리 정책이 나오고 지난번에 부산 출장 관련한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는 거론이 되는 것 같다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일도 있고 요런 일도 있다는 거죠 재판은 앞두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도 앞두고 있고 요건 이제 또 이렇게 발표를 거액 한 거는 또 투자 발표 또 별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별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개통됐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코픽스 금리 하락해서 오늘부터 대출금리 내려갑니다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도 대한대출 플랫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 그런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좀 주저주저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뭘 그렇게 저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권팀장님은 그래도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죠 형님과 다르죠? 상황이 아니 내가 나 아직 옷을 때요 그런 건 형님이 아세요 내가 저 자리 가봐라 거침을 피하지 그러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럴 일이 있을 거예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